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자 최근에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에 착수한 것에 이어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사정기간 인사에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출마 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출마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는 얘기여가지고 일각에서는 여권 진영에서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야당 측의 대권 주자 죽이기에 나섰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윤 전 총장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들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권력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개인의 정치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법조계의 정관예우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출마 금지 조항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종민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이나 판사 등 사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면 큰일이 난다면서 우리 정치를 향한 불신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검찰총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을 때도 윤석열은 검찰총장 끝나면 분명히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 이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에도 나왔었고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보면 검사라든가 법관이 퇴직 후에 90일이 지나면 공직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걸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실제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 90일이라는 제안을 퇴직 후 1년으로 강화를 시키는 내용의 검찰총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역시도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이 양반들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원래대로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제대로 마쳤다면 대선을 1년 남기지 않고 퇴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딱 걸려가지고 출마를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만두게 됨으로써 이 법안에 제안을 받지 않게 되었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대권 도전이 사시장 가시화되니까 또다시 여당 지정에서 법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윤 총장의 대권 도전을 막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거랑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죠. 출마를 못하게 퇴직 후 90일에서 퇴직 후 1년으로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한 번 딱 옥죄했는데 이거를 빠져나가니까 다시 한 번 조이려고 하는 모습이고 공수처 수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혐의들이 이미 검찰의 수사라든가 작년에 추미애가 추진했었던 그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 번 판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다시 한 번 털려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하고는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에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속보인의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 김종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지만 법 역시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완전히 친여 성향으로 전연을 가다듬은 검찰 조직에서 공수처와 함께 협공을 해가지고 윤 총장을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된 후에 윤 총장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에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특히나 친정부 성향인 이정수 신임 중앙지검장 아래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현재 윤 총장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집안에 관련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부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에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금 검찰은 윤 전 총장 일괄 사건 대부분이 그의 부인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 모 씨를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부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자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09년 상장 이후 2011년까지 주가가 많이 끌어올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이른바 쩐주로 가담을 해가지고 차익을 봤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올해 3월 달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검찰 측에서는 그것보다도 폭넓게 시효를 인정할 만한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역시도 부인 김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전시 기획사인데 해당 회사는 2019년 6월 전시회를 열었었는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등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치 의혹이 현재 경찰이 재수사 중이고 해당 사건은 동업자 노모 씨는 지난해 1월 달에 경기 양주시 소재에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강탈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노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김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가지고 자신을 해임하고 사업권마저 빼앗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해 12월 달에 윤 총장의 장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는 경찰에게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보완수사를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또 이와는 별개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사용한 혐의하고 경기 파주시에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의 장모가 과거에는 입건 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이번에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가지고 지난달 31일 윤 총장의 장모는 징역 3년을 구형받는 것으로 판단이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윤 전 총장 본인을 향한 수사도 지금 다시 칼날이 겨누지고 있는데 우선은 공수처가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라든가 한명숙 전 군무총리 모의 위중교사 수사 기소방해 의혹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무마한 의혹이 있는지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서 최근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두고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 관련이라든가 그 일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추미애가 윤 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한 이후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윤 총장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가시화되자 다시 한번 정권 차원에서 진영을 재정비해가지고 재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권 진영에서는 사정기관의 장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짓은 사정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님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KY first of all his